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호칭들이 매우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교회와 양떼를 맡기며 한 가지 깊은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리할 때 교회와 양떼를 주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교회와 양떼를 얼마나 사랑으로 성겼는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 속으로 흩어져 거료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천국 유목민들 천국 노마드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의 그것들을 신랄하고 아주 적랄하게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반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로 여러분 짐승의 책망을 받았던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짐승만도 못한 선지자들 그들은 물 없는 샘 정말 허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생명도 없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는 캄캄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의 어떤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썩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과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삶이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삶이 지저분합니다 삶이 지저분한 거는요 그들의 영혼이 영이 매우 지저분하다는 얘기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우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함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심플 단순하다 이게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박한 정리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집을 정리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림에서부터 정리가 시작되고 공간이 활용되고 거기에 아주 쓸모있는 그런 원래 본래의 그런 집의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쟁들은요 그런 더러운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 터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의 도로 눕는 것 같은 큰 짐승만도 못한 이성 없는 짐승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삶이 마지막 때에는요 더욱더 심플하고 정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있어야 될 것을 붙들고 그렇게 단순한 이 단순한 영상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예배도요 모든 신앙의 삶이 매우 단순해졌어요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 잘 살펴야 되고요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그리고 이 두 편지의 목적을 1절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이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보금서 또 서신서 물론 이때까지 신약 성경 게시로까지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보금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선지서들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지금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들 이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 이단들 사이비들 이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요 뭐라고요?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세의 이야기를 해요 말세가 어떻고 마지막 때가 어떻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구역의 모든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만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약속인데요 이 약속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와 그시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죠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지금 마무리 창조된 그 해와 달과 별들 이게 그대로 다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이야기예요 주님은 안 오시는 것보다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여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수의 비유 더디 오지만 신랑 더디 와요 주인도요 달란트 맡겨놓고 언제 온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회개하고 결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문은 닫혀요 신랑이 와서요 그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닫혀요 문 열어달라고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여러분 종말론 조롱하죠 무슨 소리냐 무슨 멸망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느냐 그냥 뭐 잘 살면 되지 지금 잘 살면 되지 무슨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이런 소리 하죠 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조들 그렇게 카타콤해서 평생을 지하에서 살고 그 핍박과 환란 중에 살았지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졌던 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게시록의 핵심은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어떤 멸망과 심판의 재앙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으로 이제 그 비밀이 마지막 때가 열려요 임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열려집니다 일곱 나팔이 불어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심판 그리고 재림이 가까웠다는 나팔이 울려요 그리고 일곱 대접 실제적인 심판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게시록은 그런 재앙 그런 심판 멸망 이게 두렵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지나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이 마지막 때의 환란과 이 고난과 이 연약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기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국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 뭐예요 이 마지막 때를 이 눈물의 때를 이 고통의 때를 끝까지 건드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럼 예수님 오셔서 눈물 닦아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신다 이것이 게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헤드로 후서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냐면 본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여기 중요한 게 5절에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우주가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5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말세에 뭐예요 이 일들을 일부러 잊어버려 일부러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일부러 일부러 그 말씀을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로 말미야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죠 그렇죠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어요 마지막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때의 하늘과 땅은 뭐예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 나타나 불로 심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심판 앞에 지금 보호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여기서 아주 신비한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데 8절 이하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9절 어떤 사람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여 오래 참으신다 왜요 아무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림이 더딘 것은요 주님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은요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영원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여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전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있다고 사도들은요 예언자들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주의 나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어떻게요 성경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이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는 이유는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잘못된 잘못된 이 재림 잘못된 조롱하는 잘못된 정말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기 편하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무슨 재림이 무슨 심판이야 무슨 멸망이야 그런 조롱에 여러분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재림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재림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불 심판 앞에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회개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사랑의 기회라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나는 한구리에 사과나물 심겠다 이 두 가지를 꼭 보여줘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재림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재림 그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현재 삶에 아휴 어차피 뭐 끝날 건데 다 심판 받고 다 멸망받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앞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여령 교수님 지금 암투병 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 딸 때문에 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 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여러분 죽음이 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지금 현재의 삶 현재의 생명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으로 가고 영원으로 간다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을 여러분의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지금 우리 시간 밖에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라는 건 오래 산다는 지금 우리 이 시간 개념에서 영원히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삶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시간 반드시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그 시간의 끝에는 이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샜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여러분 영원으로 간다는 건 우리 이제 시간 밖으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의 시간 안에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림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반드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린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한 영혼도 심판받고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말론 세상의 조롱들을 다 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안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이 재림을 지체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다짐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최백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